Q. R grand. 어 이번에 해볼 영상은 3월 수익영상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62시간으로 보네요 3월의 아프리카 수익은 787087원이에요 이번 투네이션 수익은 775원이에요 아마 수수료 좀 떼려갈 텐데 그거 날마다 패스 하도록 하고요 투입 투입은 73730원이네요 유튜브 3216.82달러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온 영상들은 명한불 예티 핑크빈 환불 이렇게 되네요 국방이 높은 이유는 이제 후원 때문에 321 3631789 6042381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제 100시간 노방종을 해가지고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용점 가면 편집자님이 요고선 433.2 아 근데 참 이게 다 후원금액이거든요 후원을 빼게 되면은 98만원 그럼 후원을 500만원 먹었다는 소리 맞아요? 후원 뺀 금액 시급 2579원 100시간 노방종 달마다 해야 될 덕도 아 노방종 때문에 살아났죠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간담회가 잘 낫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 간담회가 잘 돼서 멀티 유튜브도 좀 욕심이 나게 화이팅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편집점에도 예전에는 180,200 이렇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3분의 1톤 만났네요 어 맞아요 일단은 275 엠버를 마지막으로 250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들고 있고요 머리야 도대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것도 250 하자니 또 250불도 맨날 캐릭만 다르고 똑같은 짓 하네 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들 지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영상 메모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